아플리 아 아 아 아 아 한국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두 귀 자극 소리입니다 이 마이크가 생각보다 되게 소리를 잘 잡네요 제 목소리도 그렇고 배고프다 배고프니까 배고프니까 제가 뭐 먹는 소리 들려드릴게요 뭐냐면 짜잔 앙버터 제가 드디어 오늘 앙버터의 참맛을 알아버렸어요 제가 진짜 이해가 안되는 것 중에 하나가 왜 앙버터를 먹지 왜 버터를 생으로 먹지 그거였는데 버터는 보통 후라이팬에 찢어서 이렇게 토스트 해먹거나 이러는 건데 왜 버터 버터를 생으로 먹지 이게 되게 거부감이 있었거든요 오늘 진짜 맛있는 걸 알았어요 앙버터 뷔 호로aucoup 뷔 Bomb 올리 보면 제 pandemic catholic 이건 여수의 리트커피에서 샀어요. 앙버터. 앙버터 프레첼. 초콜릿. 코카라 파고따타. 뭔가 이 프레첼의 짭쪼름한 맛하고 단짠단짠 근데 또 이게 앙버터가 프레첼 아니고 다른 빵이 있었으면 별로였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빵이 짭쪼름해서 맛있어요 후추 오늘 오랜만에 미용실 다녀와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옛날에는 데일샵 가고 미용실 가고 이러는 거 되게 재밌어 했는데 지금은 힘들어요. 미용실 가면 보통 2, 3시간 있잖아요. 좀 있으시고 미칠 것 같아요. 데일샵은 아예 안가고 요즘에는.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정말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진짜 배고팠어요 진짜 배고팠어요 김치 손질해 짜고 있는거에요 맵다 저는 설탕이 배고파 최고 생강 저는 넓은 비타민으로 구입한다 하지만 외국은 체바다 계란한 오징어 랩스틱 얹었다. 립스틱 얹었다. 그리고 이번엔 랩스틱이 랩스틱을 incredible 랩스틱 랩스틱 맛있다. 노동끝에 뭔가 먹는 새참같은 느낌이에요. 소금이에요. 새참 handed. 새참이 입에 넣었거든요. 아... 마세린을 다 묻혀놔가지고 마세린을 다 묻혀놔가지고 막막힐려나 막막힐려나 딱히는건가? 어 딱히네 오 대단한데 좋아좋아 한 번 더 다 낀건지 안 다 낀건지 다 낀건지 안 다 낀건지 또 할게요 네 너 립글로즈 바르는거있죠? 많이 보여드렸던거 아 이렇게 여기저기 상처가 산거에요 아 이렇게 여기저기 상처가 산거에요 아 아 아 아 아 아 그냥 손으로 할래요? 아 아 beep auto 샵 미 대바 lak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까 통통여장이랑 간장게장 먹고 왔어요. 근데 저는 간장게장 별로 그렇게 안좋아하고 차라리 양념게장 먹는데 저는 간장게장 그렇게 많이 안좋아해서 갈치조림 먹었어요. 저는 갈치조림 진짜 맛있어요. 콧돌게장 1번가에서 갈치조림 시키면 뭔가 이렇게 달달 엄청 매콤하고 엄청 달달해요. 진짜 맛있어요. 그럼 새로운 것들 좀 해봅시다. 좀 파고 그려야되는데 맨날 가던 곳만 가네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음... 음...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아직 배고파가지고 본의 아니게 이팅 사운드 그런 느낌이 드는데 태큰 여러분 안녕 안녕 안녕